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이라고 해야 되나?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아니 왜 우리 가족 여행을 방해하고 그래? 나 다 알아. 가족 아닌 거. 우성이 팔려고 그러잖아. 너 좀 더 찾아보면 더 좋은 조건에 상대가 있을 텐데. 뭐야? 눈썹이 왜 이래? 반드시 현행범으로 제거할 걸까? 저 다른 나라... 야! 우성아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? 응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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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